안녕하십니까? 비콘을 활용한 건설 현장 관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건설 현장 사고, 저희는 이렇게 예방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매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콘을 건설 현장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콘이란 위치 정보를 포함한 블루투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BLE 기반의 장치입니다. 비콘과 GPS, RFID 가격을 비교했을 때 비콘이 설치 비용 포함 가장 저렴합니다. 사용자 정보와 수신된 신호의 3개 값을 블루투스 신호로 송신 가능하고, GPS보다 정교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전지로 수년간 작동할 수 있고, 사용자의 배터리 소모량이 매우 작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비콘 기반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위치 기반 알림 서비스, 실내 위치 측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위치 측위 시스템의 대표 기술인 GPS 신호는 건물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콘을 이용한 위치 측위 방법인 체크 포인트법, 구역법, 추적법 등을 활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비콘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비콘을 이용해 광고 수신을,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비콘을 통해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울산 대학교 출결 시스템인 유체크도 비콘을 활용했습니다. 광원 및 건설 분야에서는 가스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스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건설력 온자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와 운전자의 자재 관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비콘을 이용해 사극지대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 부역 출입을 관리합니다. 저희는 건설 현장에서 비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진은 안전네트 철거 과정에서 작업이 완벽히 끝나지 않았는데, 견출, 미장 작업이 이루어졌고, 도장 작업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문제를 유발하여 고객의 불만족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코너비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너비란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협업 툴인데, 위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앱 실현 과정에서 PMIS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가장 먼저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을 체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제 부위를 촬영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입력한 후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가 정해지면 자료를 온라인으로 성부하고, 위치값 확인을 통해 수정된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촬영하여 위치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다면 관리자가 확인 후 종료를 선언합니다. 만약 불이 칠 시 앞선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Safety Care라는 앱을 구현했습니다. 도면 검토 항목을 통해 CAD 도면을 검토하고 자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위치별, 구간별 명칭을 변환합니다.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고 공간면으로 명명되도록 모델링합니다. 사진 촬영 항목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원격 송신 후 해당 위치 및 공간명을 자동 저장하고, 리스트 자동화 작업을 실시하여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게 합니다. 건설 현장에 비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분석입니다. 비콘을 이용한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점에서는 필요 개인정보를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필요할 때는 위치 외 개인적인 상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 비콘을 설치하여 정밀도에 대한 우려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살펴본 기대효과는 작업자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관리하며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콘을 사용하여 건설 장비와 자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점에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도난이나 분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구역의 비콘을 통해 작업 진행 상황과 일정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콘이 있는 특정 위치에 접근할 때마다 경고 메시지 혹은 알림을 전달함으로써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과 장비 위치 등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프로세스 최적화가 가능해져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장 관리 시스템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작업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프로젝트 비용 일정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